Q. 박이박이,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 아 유행어? 유행어? 박이박이,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아 요즘미는 최신 유행어구나! 뿡뿡뿡뿡 아 그걸 또 줄임말이 있어요? 신빵뿡뿡 발음도 어려워. 신빵뿡뿡 근데 이게 뭐 할 때, 무슨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건배사 할 때? 아 신기할 때? 상사가 힘들게 할 때는 뭐야? 그냥 모든 상황에서? 제 얼굴에 혼돈이 써있어요? 이거 맨일꺼에요 신기방기, 뿡뿡방기 이게..이게..나 진짜..이게.. 이게 뭐지? 신기방기는 알겠어.. 뿡뿡방기는 어디서 나..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방기 신기방기 방기는 좀 그러니까 방기 신기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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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시 예시가 또 있어 요즘 학교에서 에스쿱스 게임이랑 봉가스 게임이 유행 중인데 에스쿱스 게임 유행을 해? 에스쿱스 게임 유행시키지 말고 신기방기 뿡뿡방기 신기방기 그게 뭐야? 인싸 대기 너무 힘드네 신기방기 뿡뿡방기 게임이야? 유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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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너무 부딪은가 봐.. 선생님이 막 된다고 학생학생님 아니라 회사에서 부장님이 어? 이 대리 이렇게 해오라고 했어 안했어 어? 할 거야 이영 이 형을 미쳤나 봐 이게..이게..뭐야.. 아 나 전혀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아 이거 진짜 그냥..아무때도 쓰는 거네.. 오늘 저녁 추천에 달려요 바기바기 차돌바기 바기바기 차돌바기 나한테 땀구만.. 진짜 이.. 이.. 두 가문들는데? 야 두 가문들.. 두 가문들.. 두 가문들.. 지금 애들은 또 학교가서 바기바기 차돌바기 신개방 뽀뽀바기라고? 모르는데.. 그게 뭐냐? 한오빠가..한오빠가 한거거든? 너가 뭐 나 아니야? 어이구.. 와.. 야 너.. 또 들어! 밖으로 나가! 바기바기 차돌바기 신개방기 뿡뿡뿡디 조사해야지.. 학교 부장님이.. 회사 부장님이.. 이래리! 서류를 왜 이렇게 제출하면 어떡해? 저러다 잘리는 거 아니냐고요.. 어쩔 냉장고.. 어쩔 컴퓨터.. 중독 테스트 예문.. 아 이거 뭐야.. 바기바기.. 바기바기.. 바기.. 이게.. 여기저기 이제.. 퍼날르는 거군요 진짜.. 왜 이렇게 퍼날르는 거야? 짱이다.. 대단해.. 대단해.. 외부 평가 대단해.. 중독 테스트 예문.. nt 와..이거 진짜 엄청나다.. 아 지금.. 신개방기 뿡뿡방귀 어... 닉네임 신기하네요.. 닉네임으로.. 신개방기 뿡뿡방귀 아니고요? 요즘 여행하는 말? 신개방기 뿡뿡방귀 방귀 아닌가요? 방귀가 아니라.. 신개방기 뿡뿡방귀 진짜..처음 들었다? 우와..대박이야..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왜 다 한 번도 들어보는 적 없지? 시일에 좀 뒤쳐졌나 내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저를 반성하게 만들었어.. 여기는 이제 또 박이박이 차절박이 이렇게 해서 박이박이 차절박이 세 마라고.. 여러분 어떻게 박이박이 차돌박이 신기방기 퐁퐁반기 잘 널리 알리고 있나요? 진짜 너무 잘 알리고 계시네요.. 이제는 약간 좀 써도 안 민망할 때 되지 않았나? 단호하게 놓으라고 써있는 게 진짜 너무 웃기다.. 땡땡 그룹에 땡땡 님이 신기방기 퐁퐁반기가 뭐냐? 다른 그룹 친구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박이박이 차돌박이.. 이렇게.. 이렇게 정직하게 읽으면서 둘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신기방기 퐁퐁반기 할 때 쓴다고 해요 진짜 이거 엄청나다.. 신기방기 퐁퐁반기네.. 진짜 뭐냐.. 신기방기 퐁퐁반기 도리도리 귀돌이 도리도리 귀돌이 아기박이 차돌박기 신기방기 퐁퐁반기 밥 밥 쌈밥 우렁우렁 우렁 쌈밥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일본어로 신기방기는 그냥.. 신기방기 퐁퐁반기네쓰 이거예요 일본어 보자.. 신기방기 퐁퐁반기네쓰 신기방기 퐁퐁반기네쓰 신지 러리나이 신기방기 퐁퐁반기네쓰 진짜 이게.. 진짜 엄청난.. 와.. 대박이야.. 신기방기 퐁퐁반기 알아요? 이게 뭐예요? 신기방기 퐁퐁퐁퐁퐁퐁퐁퐁퐁 여기저기.. 알려 드렸네요 다들 요즘 애들 진짜.. 머물러 요즘 애들.. 정안님... 어? 안님 신기방기 퐁퐁퐁퐁퐁 정안이.. 아 진짜요? 동강을 받지 말고 동강을 받을게 동강사 선생님을.. 건너셨다고요? 대박! 대박이야? 신기방기! 뿡뿡망기~! 보너스 해? 보너스 해 뭘까? 이런 거 다 알고 전매전매전매동화 전매전매동화 어쩌라고 TV나 막 자막으로까지 이제~! 뭔맛고! 아.. 신기반기 뿡뿡방기 뭔가 이런라 신기반기 뿡뿡방기가 뭐냐? 아 요즘 유행어예요? 혹시? 뭐라고? 신기반기 뿡뿡방기 3명이 다 그러고 있는데 아 아니라구! 유행어 먹어! 진짜 여기저기ㅋㅋ ㅋㅋㅋㅋ 유행어 확실하네 진짜.. ㅋㅋㅋㅋ 이거는 유행어야.. 유행어네 유행어야.. 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었는데 유행어를 몰라봤네요 와 진짜 이거 편집도 너무 잘하셨다 뿡빵에 이어 북치기 박치기 박박박 박치기 북치기 북북북 아 또 새로 만드신 게 있어요? 여러분 만관부 아 신기방기 뿡뿡방기 한번 보내세요 여러분 바기바디 차돌바기 신기방기 뿡뿡방기 아 요럴때 쓰면 되네